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cctv 뉴스를 공부해 보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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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wim 지우의 지술라마라고 물어보죠. 지우징 시숨마 지우징 도대체 정말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섬마 시 지우의 지술라마라고 물어보죠. 자 취업 차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먼저 통과 량과 앙리. 앙리는 사례 케이스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량리는 사례를 통하여 량리는 사례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시죠. 샤리오 루즈. 루즈는 입사한 거죠. 지수 연화. 연화는 연주와 파전. 리서치 앤 디벨러먼트 연구 개발. 기술 연구 개발사의 종식 공소. 어떤 일을 종사하는 걸로 샹오 토잔. 비즈니스 디벨러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 개발 일에 종사하는 걸로 취업을 취직을 했죠. 자 잉핀. 쬐피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지만 잉핀은 거기에 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젠시에 기재를 하는 거죠. 루즈 션칭변. 바로 입사 신청서에 기재를 할 때 입사 지원 수정 되겠죠. 자의 혼인状況 1란. 결혼 상황 상태. 이 칸에 겐셔러 오해 혼 미혼이라고 기재를 했대요. 허올라이 혼 날카이 공수. 이 회사가 떠지. 떠지 하면은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게 되다. 라는 뜻이 떠지예요. 그래서 샤오리오가 자의 루즈 전 입사 이전에 지오이징 재혼라 이미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의 공수. 이 회사가 이즈 왜요. 이를 이유로 들어 재주 해지하다. 샤오리오는 노동. 허통. 샤오리오시와 루시와 맺은 노동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용련 당위. 그래서 고용주 측이 고용자 측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거우청. 거우청은 우리나라는 말로는 구성하단 말이잖아요. 즉, 뭐 뭐가 성립할까요? 이런 게 해당할까요? 취업차별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립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취업차별에 대해 얘기하죠. 취업차별자의婚인状况 对他的工作 간의 의미來說 不是一个必要性的要件 而他的已婚或者 是未婚的情况 对公司本身的预理 也不会造成影响 是不违反 他公司的 一个合理 预理的情况下 那么 公司对 취업차별자의 这种婚인状况的限制 其实是 违反了法律规定 搞成了 就位置身 那么 值得提醒的是 劳动者的这种 不诚实行为呢 也不是 我们 인당 鼓励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취업차별자 이 구직자의 婚인状况 결혼 지금 상태가 결혼 상황이 对他的 工作 간의 그녀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자리에 있어서 来说呢 不是 一个 必要性 要件 정말 필요한 요건은 아니죠. 他的 以婚 以婚 듣기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以婚에서 以婚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以婚 아니죠. 기혼이죠. 그래서 기혼이든 아니면 我以婚 미혼이든 간에 이런 상황이 对公司 造成 인상이잖아요. 造成 안전결과 펜션的 运行 회사 그 자체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15位 위반하지 않았어요. 다公司 이 회사의 合理 运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위반되고 어긋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공사도의 회사가 구직자에 대한 결혼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제약을 두는 것은 지시스 왜 팔로 위반한 거죠. 팔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차별에 취업 차별이 성립되고 취업 차별에 해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권장 권해드리고 일깨워드리고 싶은 거면요.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노동자 부정시 신고해. 그렇죠? 노동자들이 불성실한 행위는 예보소만 인당골이다. 그것은 야 소개서라도 들어가면 법적으로 안 걸리니까 그렇게 장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샤오쟐로 통과 이자 찬인 예단 멘시 후 공사 요청 지진시 지진 젠차 재고 시 지 요 샤 샤냥 만신 이식 간 면 환자 건강검진 받아오세요. 지엔 차 재고 시 그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 그가 요 샤오쌌냥 제가 단어 설명 에도 들었지만 이 간염 관련돼서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이 다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신 만성 이싱 간 면 하면 비영 간염 입니다. 자 이 빙 이죠? 그래서 줄여서 이간 이라고 이야기해요. 뒤에도 이간 나오잖아요. 비영 간염 빙간함은 뭘까요? 이때는 시형 간염을 이야기합니다. 과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비영 간염 환자이자 혹은 비영 간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나타났어요. 공수 이수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취소 를 를 를 고용 고용 채용 그래서 이 쬬시를 쬬시에 대한 고용 취소를 했죠. 공수 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오히려 보거우정지 외질 취업 차별에 성립되자고 취업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 招聘 限制 并不 동일 就여 취재 因为 我 국가 상관 法律 法 규定 를 이간 表面 칸윤 시 대장 禁止 송시 的 一些 항렬 而 찬인 是 属 이 此 类 항렬 용 를 대위 규一次 做出 限制 취업 취업 제한이 꼭 취업 차별을 의미하진 않아요. 인웨이 진지 종시 종사 그들의 종사를 금지하는 이시 항의 일부 업종들이 규정으로 있어요. 그리고 찬인 그리고 요식업계는 시 소위 틀에 항의 이런 업종에 속한다는 거죠. 용 런 다우에 그래서 고용자 측이 이것을 근거로 조추 시 제안을 하는 것은 부 부 부 하다 맞다 법률 규定 법률 규정에 부 되는 행동 부 고정 조의 지식 취업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 자의 법안 중 그리고 이번 케이스 이번 사례에서 루 셔 쟈 만일 쟈 씨가 다시 종사 하는 게 지타 광고 다른 광고 나 폐지 이런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항의 업종 이라면 용 당연히 그런데도 자의 조추 시 다시 그것을 제약한 다면 이것은 고정 조의 지식 취업 차별 이 해당한다는 연가 됩니다. 法官 告诉 我们 조의 시 有 可能 发生 在 招聘 용 人 和 就职 两个 阶段 第一个 阶段 是 용 人 单位 在 招聘 的时候 용 人 单位 往往 会 设置 一些 与他 工作 岗位 本身 需求 或者 使 个人 能力 无关 的 一些 限制 条件 那么 这个 时候 有 可能 就 構成了 就位 歧视 例如 一个公司 想要 招聘 一个 会计师 但是 却 设置 必须 要 必须 需要 男性 那么 这个 时候 就有 可能 构成了 就位 计师 법관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做 计师 就位 计师 취업 차별 还 会计 计师 计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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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요 이시 유익 관 뭐와 관련 공조 타공 관 의 권 일자리 자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것 아니면 거래 능린 개인 능력 무관 무관 이제 시행자 조직 제한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이때는 취업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취업 차별 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회사에서 회계사를 고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반드시 남성이어야 함 이런 거를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시행자 제 gray atheist 이런 취업 차별의 흐 theater한 요건 흐teri이십 lawyers 자 요금주로 ạt서 요은 좋아 πό 이 차별에 대해서는 한If 하는 fact, 또 한입을 지시한 것에 대한 수행이 소개된 신적 수행이 소개되어 전서는 수행이 소개되었던 것이 일상에서 수행이 소개되던 기술을 지시한 것에 수행이 소개되던 그의 이죄, 뭐에 근거해서 자신이 당한 손실에 근거하여 요구할 수 있어요. 유인한 따위, 고용주 측의 정단자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경제적으로 보상 배상하세요. 아니면 애를 갖추고 사과하는 거니까 진심어린 사과, 사과를 제대로 사과를 해주세요. 루고 화신 유인한 따위, 그런데 고용주 측의 파블라, 한요, 뭐를 포함한 지식, 약간 차별적인 성격, 차별성을, 차별적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내용을 품은, 내용을, 내용이 담긴 짜오피 신심 채용 정보를 발표를 했다면, 루고 화신 유인한 의검자들은 거의 시안, 도수 주의파워가 됐죠. 관련 행정당국에 도수 신고라고 주의파워, 제보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루고 화신을 두 번째 단계는요 파상자의 어디에서든 롤동자 지우지 공수 지호 회사에 취직을 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용료와 다위를 공유주 측의 요구는 아마도 회의 롤동자 이 도동자에게提供一些 불평등한 대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우가 빙, 피, 지위 지위는 기반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측정되고 성량이 가능하고 재보는 거잖아요 롤동자 번션 끄전능리 이 도동자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그것이 측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롤루에르러서 잔치 출산기간이나 보루치 수유기간이나 혹은 유인치 임신기간에 있는 이르고 여성 직원에 대하여 용료와 다위를 고용주 측이 오고 까닭없이 무고하게 또이다 진싱장치 직책을 강등시켜버려요 아니면 장신 임금을 삭감으로 해요 그렇다면 간복을 시키면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지위 기세가 주요 차표에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러블뉴용 공조 중, 재공조 중 일을 하시다가 소다월로 지어외 시 취업 차별을 받았고 받아서 배당 외 이 회사 측으로부터 외화 입업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제출 해지됐어요 노동허통 노동계약을 계약이 해지가 되셨다면 거의 상당디 노동연시 그래서 현지 노동인사 금쟁 제의도 괜찮고요 중사 중재위원회 기초 중사 중재 신청을 하세요 혹은 상파유 법원에 지지 소송 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오치우 요구해라 이용을 다외 고용주칙에 청단 외화 청단 책임을 쳐라 어떤 바로지 외화제출 노동허통 그렇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책임을 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빙덩지요. 똑같이 평등하게 취업을 하고 스스로 저예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만 해요. 그리고 부인 뭐 때문에? 민족이나 종주, 인종, 신계, 성별, 종자우식이냐 종교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하다가 자우의 지호의 지식, 취업 차별을 당하셨다면 겪으셨다면 인당시회 후에 마땅히 배우세요. 용파류라의 법률로서 나의 보호지리는 허파주니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좀 길었죠? 계속해서 거우청 지호의 지식, 거우청 지호의 지식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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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